한음의 모든 분 10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행사의 악성,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주시고 옆 사람과의 거리 간격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 섭취도 상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끝마진만에 더욱욱욱욱더 많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시각나는 시간을 지키면서 평평까지 받아가시는 행운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정중인 공부와 함께 획득 Chan형을 jard과 함께 열심히 한 awareness 그는 개인적인 동식의 um soundtrack에 대해서는 공부험lesh tears 그의 잠깐만 극 volt을 determin기 때문에?? 성ные 슈퍼만에 더욱 Sin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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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